미, 우린 이제 뭐 먹고 사냐? KF-21 미국도 포기한 6세대 신기술 KF-21 스텔스총 출격 한국 해냈다 알쌤은 한국에 전혀 생소한 정밀 유도 무기는 아니다 이미 지난 1차 에펙스 프로그램에서 라팔, 네페일리과 함께 한국 공군에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500파운드 중량의 탄약 MK-82, 벨로-111에 결합할 수 있는 유독 키트만 전력화되었지만 이제는 2000파운드 중량의 항공탄약에 결합되는 알쌤도 실용화되어 있다 아스마 임무 컴퓨터의 인터페이스는 밀스트-1553을 포함한 밀스트-1760 데이터버스를 매개로 이루어지며 MK-84의 그것과 동일한 결속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F-16과 KF-21 등에 통합 가능하다 SM은 아웃먼트 에어 솔모줄레어 이라는 프랑스어 명칭의 약어라는 겉에서 알 수 있듯이 프랑스군에서 사용되는 이름이며 해외에는 해머라는 이름으로 판촉되고 있다 해머는 아프가니스탄과 리비아에서 성공적으로 운용된 무기체계이다 리비아에서는 나팔 전투기의 S-Ed, 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ses, 임무와 OCA, Offensive Counter Air, Deep Strike 임무 주력 탄약으로 사용되어 미스라타, 미스레이터, 공군 기지에 배치되어 가다피 반대 세력을 공격하던지 마이너스 2 갈렙, 게일레브, 공격기대를 파괴하였으며 S-75와 S-125를 포함한 4개 이상의 리비아군 지대공 미사일 포대를 성공적으로 타격하였다 특히 리비아군 지대공 미사일 포대에 대한 S-Ed 공격은 해머를 나팔 전투기에 최첨단 통합자체 방어체계인 스프트라 핵심 구성 요소인 통합전 자전체계, 백스와 ABB미로 구성, 아링 16을 연계한 네트워크 중심적인 S-Ed 작전에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이와 같은 네트워크 중심적인 헌터킬러 S-Ed 작전의 해머가 적합한 무기체계이기 때문이다 자체적인 추진력으로 표적에 돌입한다는 점에서 해머는 사실상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다 무효도 범용폭탄의 유도키트가 결합된 미사일이라는 점에서 N-130과 비슷한 성격의 무기체계라고도 할 수 있다 N-130이 2,000파운드 중량의 범용폭탄인 MK-84AO 센서 또는 IR 영상센서와 데이터링크 안테나를 포함한 유도키트를 결합한 유도폭탄 GBU-15의 로켓 모터를 결합한 미사일인 것처럼 해머도 MK-84 베르-109 등 2,000파운드 중량의 탄약에 IR 영상센서 또는 네이저 센서를 포함한 유도키트와 로켓 모터 등이 결합된 스탠드오프 유도 무기이다 이와 같이 유도체계 IMU GPS 종마류도 센서 로켓 모터가 결합된 유도 무기는 N-154 J-SOW 조인트 스탠드오프 에펀 스피아이스 2000과 같이 독자적인 동력 없이 관성비행에 의존하는 유도 무기보다 스탠드오프 무기로서 더욱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첫 번째 장점은 플랫폼이 저고도로 접근하며 해머를 투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관성에 의존하여 비행을 할 경우 저고도에서 투하하면 투하 초기 고도 에너지가 부족하고 지속적으로 항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체적인 동력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비행 고도가 하강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체 동력이 없는 유도 무기는 저고도에서 사거리가 매우 짧고 사각에서 무장을 투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반면 해머는 저고도에서 투하되어도 로켓 모터로 가속하여 상승에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형으로 인한 사각 공역에서 플랫폼이 저고도로 비행하면서 해머를 투하하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프랑스 공군은 이를 네트워크 중심적인 작전에 접목하여 새로운 세드 전술을 창안하기도 하였다 나팔 전투기의 스팩트라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는 에브밤이 탐지한 리비아군 지대공 미사일 포대의 레이더 추적 레이더 화력 통제 레이더 등 위치를 산출 스팩트라의 방탐 기능 하고적 레이더가 탐지할 수 없는 산악지역 넘어 음영 구역에서 저고도로 비행하는 또 다른 나팔 전투기에 링 16 단말기에 부여된 IP와 메시지 종류 J3.5를 헤더에 규정하여 양자의 링 16 타임 슬롯의 중심 주파수를 동조시켜 산출된 좌표 WX-84 좌표를 전송하였다 킬러 역할을 담당한 저고도 비행 나팔은 데이터 링크로 지정받은 좌표를 해머에 입력하여 투하했는데 이때 산악지역 너머의 음영 구역에서 투하했기 때문에 해머가 표적을 타격하려면 고도를 높여서 산악지역을 극복해야 했다 이는 당시 투하된 해머가 항공기 나팔 로부터 이격된 후에 로켓 모터를 작동하여 가속 에너지를 축적하고 상승하여 산악지역을 극복할 수 있는 고도를 확보한 후 산악 너머의 표적 리비아군 지대공 미사일 포대으로 돌입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 스팍트라의 AB 뱀과 연동된 ESM 체계는 나팔이 추적 레이더에 노출되는 거리보다 더욱 먼 거리에서 추적 레이더의 신호를 탐지하고 해당 레이더의 배치 위치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ESM을 사용한 새드 표적 획득을 담당한 헌터와 저고 도에서 음영 구역에 숨어서 해머를 투하하는 킬러를 노출시키지 않고 새드 공격을 완수하는 작전이 가능한 것이다 해머가 로켓 모터를 사용하여 상승하는 최대 고도와 돌입 표적 좌표는 조종사 또는 더블소가 임의로 세팅할 수 있다 미리 표적을 지정하여 수립한 임무 계획에 포함된 투하 재원, 투하 시점의 항공기 고도와 속력, 엉, 노드 팩터, 롤, 투하 시각 등 따라 투하된 해머가 임무 계획 자료에 설정되어 있는 비행 궤도 재원에 따라서 표적으로 돌입하는 일종의 프리포지션드 플랜 모드로 해머를 운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앞서 소개한 새드 작전의 사례와 갓 이 비행 중인 플랫폼이 표적을 획득하고 그 표적을 타격하기 위해 해머가 돌입하는 경로 재원을 조종사가 직접 세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표적 돌입 궤도에 오류가 있어도 궤도를 종말 단계에서 변경할 수 있는 에너지 여유가 있다는 것이 자체적인 로켓 모터를 갖춘 해머의 장점이다 해머가 로켓 모터를 갖추고 있다는 것에 기인하는 또 다른 장점은 해머를 일종의 벙커버스터, 벙커버스터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해머가 고고도에서 비행하다가 종말 단계에서 표적으로 하강하거나 혹은 저고도에서 로켓 모터를 작동하여 고고도로 치솟은 후 표적을 획득하여 하강하는 등 주로 고고도에서 높은 각도로 표적 돌입한다 2.K. 말레이시아 왕립공군 P-50m 조립 진행률 26.7% 20일 업계에 따르면 K-1은 말레이시아 왕립공군 르마프 F-50m 경전투기 조립 진행률이 26.7%에 도달했다 아들리 자아리, 애드리 자어리, 말레이시아 국방부 차관은 최근 의회에서 K-1은 오는 2026년 3분기에 첫 두 대를 인도하고 나머지 16대는 2027년 말까지 일괄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르마프는 먼저 초도 물량으로 P-50m 경전투기 4대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이대로 축소했다 최종 납품 완료일도 앞당겨졌다 O는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 받을 예정이었으나 2027년 말까지 일괄 배송한다 인도대는 P-50m는 암하프의 2055년 역량 개발 계획에 따라 2055년까지 작전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중간 수명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K-1은 지난해 2월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F-50m 수출을 위한 봄 계약 롤을 맺고 항공기 납품 후속 지원 등 세부 내용을 협의해왔다 이후 그해 5월 말레이시아 방산 전시회 은힘은 2023분에 참가해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F-50m 18대 수출에 대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총 9억 2천만 달러 약 1조 2천억원 규모이다 말레이시아가 도입하는 F-50m 경전투기는 F-50 블록 20 F-50 블록 20으로 알려진 가장 현대적인 기종이다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에세, 레이더와 다양한 최첨단 전자 부품 및 기내, 급유 프로브가 장착된다 정밀 유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춘다 암마프는 F-50m 도입에 앞서 T-50 골드닉을 고등훈련기로 훈련한다 6명의 암마프 조종사는 2026년 초 한국에서 F-50m 작전 집중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다 10. www.세리실zusagenpucker.com 24.완프 24.kä완프 14.품 14. Geoff